구독자에있는 영상은 Commissioner 청양고추 제작진 콩나물 마카롱 치즈볼 이렇게 맛있게 썰어졌나 쫄깃쫄깃을 먹으면 더 맛있게 썰어졌나 먹으면 더 맛있게 썰어주고 끓이고 먹으면 더 맛있게 썰어줘야 돼요 물이 너무 맛있는데 뱅뱅뱅뱅 더 맛있게 썰어 먹으면 더 맛있게 썰어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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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초콜릿!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볼 매운 고소한 맛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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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그리고 매콤한 맛과 함께하는 느낌입니다. 여러분은 매콤한 맛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.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.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.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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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